487장입니다.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주님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. 어느 순간 저렇게 장미가 많이 피워버렸네요. 양들도 많이 나오고 들이올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호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해 줍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이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에 속한 그 허연과 도로운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봉악을 늘었도록 풍성한 은혜를 빛나이다 좋은 하루 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가는 날 해피 세베스 암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.